내 생에 가장 먼저 한숨 받으러 갈 수 있다면 What's your one in a moment? 우리 좀 더 빛날 수 있을까? 수고를 사진 찍자 이선혈 기아보니 빛나 또 언제로 가볼까? 또 언제로 가볼까? 베비를 이어줄까? 우리 좀 더 빛날 수 있을까? 장원영 가수 장원영입니다 어찌 왜? 이내 두 그룹만 많이 내기고 너무 힘들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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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빨리 남았어 사실 가장 먼저 한숨 받으러 갈까? 오늘 대회는 오직 SK텔레콘에서 이제 또 언제떨 그 시기까지... 왜? 화이팅! 네, 다행히! 네, 다행히! 파이팅! 네. 세.